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돈을 빼먹는 방법, 아무래도 사람이 나이를 들게 되면 판단력도 떨어지고 순발력도 좀 떨어지고 총기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보이스피싱 같은 데 걸려들거나 영어로는 그걸 스캠이라고 하도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요즘에는 계좌이체 같은 것이 다 여러분들 그 뭐죠? 인터넷으로 돈을 늘 다 이렇게 보내고 하니까 이 돈을 약약은 빼먹는 방법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면 합법적으로 또 돈을 빼먹지 않습니까? 오늘 합법적으로 돈을 빼먹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말씀을 좀 드려두겠습니다. 이제 오늘 조선일보에 이 가족 이런 신탁 영어로는 패밀리츄루스트라고 이렇게 표현하두고 패밀리츄루스트펀드 자녀가 상속 재산을 거들낼까 걱정되면 가족신탁, 가족신탁 제도를 좀 많이 이용하라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조선일보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게 이 기사에 꼭 광고성 기사처럼 보여요. 이게 큰 게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런 큰 기사를 내준 겁니다. 그게 요즘에는 신문사도 어렵기 때문에 광고용 기사들이 꽤 많은 것. 그게 정신을 바짝 못 차리게 되면 그냥 뭐죠? 당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정권회사의 본부장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한참 보니까 변호사도 되고 하니까 가족신탁을 활용하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상속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제도로 자리 잡은 그런 제도 가운데 하나죠. 가족신탁이 먼 거 아니까 이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자식에게 그냥 주지 않고 위탁자가 이제 회사 함께 주는 겁니다. 노후 자금 마련 자산 및 기업 승계 상속 분쟁 예방 정려 재산 보존 등을 목적으로 자산을 가진 위탁자가 돈을 가진 사람이 금융회사나 법률가 등 수탁자에게 맺는 계약인데 더 중요한 것이 일체 권리 권한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근사하게 보이죠? 나는 여러분 이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대한민국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프로페셔널들의 소위 윤리 직업 윤리가 어떤 수준이냐 그게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예를 들면 돈을 100만큼 갖고 있는데 그걸 자식을 믿지 못해 여러분 100만큼을 금융회사와 여러분들 변호사들에게 넘겼는데 그럼 그 금융회사와 변호사는 믿을 수 있느냐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대법관들이 하는 일을 봤잖아요. 부정선거가 여러분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여러분들 성명수 한 장 안 나온 나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검사들도 마찬가지 잖아요. 사건 여러분 넘어가게 되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무마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김은경님 말씀처럼 뭘 믿고 맡기냐 이야기 내가 기사를 딱 보면서 뭘 느꼈는 거 하니까 그래 너희들 내가 어떻게 믿냐 너희들 믿어보라고 미국도 이런 사건이 터질 거라고요. 그러나 그 사회는 계약 문화가 발전되어 있고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가족신탁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 사람들은 난 못 믿겠다 이야기죠. 전문가의 직업 윤리 자체를 내가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조선기사 이름 중간에 이렇게 재테크 박람회가 나오니까 내가 뭐라고 의심하는 거 하니까 이건 돈 받고 쓴 기사구나. 그럼 돈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걸 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 넘어가겠냐 이야기. 물론 그만큼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드물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보면 이 보시죠. 위탁자가 수탁자의 금융사나 변호사들한테 소유권을 완전히 이양하고 수탁자가 알아야 하면 수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마지막에 묻혔습니다. 수탁자가 상속정려세단을 악용한 가능성 없습니까 나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 거죠. 법으로 수탁자의 위법 편법 혐의가 금지됩니다. 소유 명의가 위탁자에게 수탁자로 이전되기는 하나 실제 통제권은 신탁 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의지들을 시작됩니다. 연연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수탁자는 누가 하냐 신탁회사 은행 정권사 보험사 등이 이제 재산수탁을 맡는데요. 회사니까 뭐 믿어라 이렇게 하지만 선거 믿어라 하는 건 똑같은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이렇게 참 내 같은 사람 눈에도 허점이 훤히 보이는데 아니 법이 있으면 뭐하냐 이 이야기예요. 법으로 수탁자의 위법 편법에 비하여 금지된다. 아니 법이 없어서 그럼 사기를 치냐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하단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내용을 한 분이 이런 업계에 종사해 오신 분입니다. 왕꼰데라 님이 강남 서초에 33.3334평 아파트가 대충 30억입니다. 신탁관리수수료의 0.7%를 10년간 지급하면 그 금액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은행 정권회사 보험회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정추석에 5만 원짜리 선물 꾸러미를 보내고 프라이비트 뱅커들의 혜혜호호함이 전화를 해서 오래오래 살색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의 신탁관리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0.7%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네요. 이렇게 장기 거래를 들어갈 때는 수수료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거든요. 펀드 같은 데 가입할 때도 수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 계약인 때는. 채무사 회계사들이 자기들도 유원신탁 재산신탁을 한 달씩 쏘기는 경우가 있으니 조섬해야 됩니다. 이분이 잘 아는 겁니다. 이 업계를. 내 재산을 은행 정권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내가 부담하는 신탁수수료입니다. 현재 금융기관마다 이율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연간 0.7% 수준입니다. 아주 높은 겁니다. 내 재산 10억 원을 지급하든지 현금자산인 경우 신탁자산에 자동으로 수수료가 빠져나가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억 원을 신탁하고 10년간 생존하면 금융회사들은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10년간 7천만 원을 받아 먹습니다. 이게 조선일보 광고다 이야기죠. 누구를 믿냐 이야기입니다. 고객이 계약기간 동안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금액부터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업무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다들 5분 만에 그냥 자리를 뜹니다. 아니면 기초자산의 가격이 파생상품 집합 투자기구 설계 범위를 벗어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그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당신들이 건드리지 못한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90%에 당한 10분 만에 문을 나가버립니다. 굉장히 솔직한 분이네. 이런 거를 뭐죠 기사라고 싫으면 참 곤란한 거죠. 이게 참 위탁자가 죽거나 변별력이 떨어지면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수탁자가 위탁자 재산을 교묘하게 갉아먹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꼭 같은 여러분들 의심을 한 겁니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 장기계약인데 누구를 믿겠냐고요. 아마 미국 드라마 미드 보면 트루스 펀드라고 이게 나오는 모양인데 이게 보니까 트루스 펀드 베이비라 해가지고 부모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가족신탁을 남긴 그런 경우가 드라마에 많이 등장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협에 중요하죠. 온 사회가 여러분 사기천국인데 누굴 믿고 10년 20년 뭡니까 그렇게 돈을 맡기냐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